오늘은 진짜 놀라운 하나의 이야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FM이 미워도 그녀들이 소아중증 환자를 위한 병원에 기부하는 행위까지 미워하실 건가요? 저는 아무리 걔들이 싫어도 기부는 응원해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FM 여러분들께서는 남성들의 어린이 병원 기부에도 여혐을 울부짖고 있죠. 이 기부의 시작은 메이플을 사랑하는 한 유저가 넥슨 어린이 재활 병원에 기부하고 왔음. 게이머들의 이런저런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성격이 급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걸 못함. 그렇다고 시위를 하기엔 터무니없이 잃은 타이밍이라 베스트 선택지는 기부라고 생각했음. 이라고 말하며 5만원을 기부한 걸 인증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기부가 시발점이 되어서 그 집단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인데 부케릭의 아이템을 판매한 소득의 모두를 기부하겠다. 라고 말하며 1억을 기부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넥슨도 3억을 기부하고 과거 FM 이슈로 아주 난리가 났었던 림버스 컴퍼니의 제작사도 1억을 기부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죠. 우리 FM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프로젝트문의 1억 기부 사진을 눌러서 확인해볼 생각도 안하고 달려있는 부분만 보고 기업이 무슨 10만원을 기부했냐라는 식으로 조랄조랄을 하기 시작했고 저 사진을 한 번이라도 눌러봤으면 1억이라는 사실을 알건데 10만원을 기부한 게 말이 되냐 기부금액 10만원이 실화냐 회사가 저게 말이 됨 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자신의 지능이 심각히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나서야 아 10만원이 아니라 1억이야 근데 그래도 졸렬하긴 해 이거 회사 돈인데 그거밖에 안해 라는 식으로 1억 기부를 졸렬하다 표현하고 액 내가 잘못 받네 10만원이 아니라 1억이나 기부하네 근데 니들 살만한가 봐 라는 말을 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하면 잘한다고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깎아내리느라 정신없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성범죄자도 감형받기 위해 기부하는데 이건 선행이 아니다 라는 논리도 등장하고 이건 기부금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해당 게이머 커뮤니티 기부 릴레이 운동의 의도는 악성 민원의 성향이 강하다. 라고 말하면서 어린이 병원에 기부하는 남성들의 의도가 더러우니까 기부받지 말자는 민원을 넣자고 말합니다. 애들 살리라고 기부하는 돈을 받지 말라 하는 건 진짜 머리털라고 처음 듣는 소리인데 참 대단하지 않나요. 오로지 남성과의 기싸움을 위한 행동이고 정의도 사회도 필요없이 오로지 fm들만을 위해 모든 게 움직여야 한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한남들 기부하는 거 존나 역겹네. 심지어 아동재단인 거 보니까 패독게임하는 애들답다 어린 남자아이에게는 이론도 가지 말아라. 기부하는 한남들이랑 봉사하는 한남들을 경계해야 함. 본인 이름으로 기부하면 범죄 저질렀을 때 감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후원하는 심보가 역겹다. 라는 말을 쏟아내는 우리 fm 여러분이 보이시지 않나요? 저런 발언들의 추천수를 봐보시죠. 우리 fm들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성들의 기부를 거부해야 한다고 민원을 넣던 fm을 지지하며 도태인 셀들이 뭔 짓 했어요? 가미님 전부 캡처 따놓고 고소 준비해서 돈으로 유시 심리 치료해요. 기부 거부라는 신박한 발언은 잘못한 게 없고 남자들이 사이버블링으로 가미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공감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기부 행렬로 병원의 기부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남성들은 기부를 많이 했지만 fm들은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행동도 꼴 보기 싫어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서로가 밉고 싫어도 상대방이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인정을 해야 대화가 성립되는 건데 무작정적으로 그 어떤 행동에도 반대를 하고 나서는 그녀들의 행동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어린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병원에 기부하는 행동을 저렇게 매도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닐 겁니다. 이번 넥슨 사태에서 중립에 서 있는 여성들은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래도 fm들을 지지하고 침묵하고 싶으신가요? 참 안타까운 세상의 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침묵하며 자칭 중립이라 말하는 여성들이 침묵을 깨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기부가 역겨우면 도대체 어떤 행동이 그녀들에게 역겹지 않은 행동일까요?